숨겨도 트윙클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아침에 몇 해? 4분 5일 정도 요즘은 조금 길게 있어서요 4분 5일 있을 예정이고 오늘 밤에 아쉽게도 도쿄도로 SM Town 콘서트를 하러 떠납니다 아름다운 콘서트 이번에는 태국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요즘에 다른 곳도 많이 갔었는데 일본도 다녀왔었고 한국도 덥지만 올해는 태국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안 더워요, 왜인 줄 아세요? 티파네시만 같이 졌어요 왜요? 제가 찍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티파네시만 봐도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기분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시원 씨랑 있다가 시원합니다 그렇죠? 괜찮은 게 이거는 마탈코스 나 투어 플라사보는 마탈코스와 사우티파네 사우티파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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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동랑으로 사우티파네이 사우티파네이 떨리는 것보다도 일단 티파네시 같은 경우는 제가 서로 너무 어릴 적부터 알았던 사이기 때문에 일단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소녀시대로 데뷔하신 때 스티파네이와 일하는 걸 내게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같이 일하면요 원래는 보통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그런 게 저는 어쨌든 저는 너무 즐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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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모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부담이 컸지만 그래도 오빠랑 촬영하면 뭔가 즐거울 것 같고 즐거움만큼 그게 광고 속에서 수용이 될 것 같아서 긴장을 풀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 몇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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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맞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제 생일날에 맞춰서 광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소셜실때 콘서트만 하러 오다가 혼자 온 게 처음인데 너무 많은 팬분들께 와주셔서 반겨주고 축하해주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저는 2747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제 음식점밖에 간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은 맛있는 레스토랑을 티파니시를 가게 되니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또 생일 파티도 재미있게 하고 이번에는 참 기억나는 게 이번 태국 출장은 우리 티파니시를 생일과 이렇게 팬분들께서 너무나 출장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촬영 차? 네. 팬분들께서 이렇게 티파니시를 위해서 그런 파티 해주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참 여러모로 참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습니다. 샤워 티파니시를 위해서는 트렌드 센터 혹은 패션 미스터 이스라엘이 첫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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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하는 메이크업 트렌드 저는 트렌드도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사랑받고 있는 쏘우키 메이크업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 예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피부에도 항상 이렇게 화사하고 파우더를 꼭 마무리를 하는데 운 좋게 두 제품을 광고를 하게 돼서 저도 즐겁습니다. 멤버들한테 가서 선물해 주려고요. 오우, 나랑 너무 멋져. 이제 다이 수와이간 항목เลย. 미나는 팬 랍 사우 티파니시를 위해서 피부 루 수와이 사이 변화차트 막막 막 무늠 못해 땡까나 레이 카아머 와 와 지금 섹시 프리엔싱글 이후에 후속곡으로 준비 중이고요. 또 새로운 작품을 보고 있어서 아마 이번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무대에서의 모습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올 상반기 뭐지 유닛 활동 테티서로 트윈크를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일본에서 파파라치라는 싱글을 활동 중이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저 예쌤타운 월드투어가 다시 시작돼서 이제 곧 도쿄동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연말쯤에 저희 소년시대가 다시 안명으로 뭉쳐서 무대에서 인사 드릴 계획입니다. 빨리 찾고 오세요. 저도 오고 싶어요. 정말 한국어를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세요. 조금. 아니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일단 발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네. 감사합니다. You can have very good Thai pronunciation too. We should like teach each other. 보통과. 그럼 다음은 또 빨리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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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8월? 네. 네. 이번에 촬영한 광고는 네. 8월에 올. 올 8월이요. 네. 늦고요. 이번 달 안에 잘 마무리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예쁘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기존의 그런 느낌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로맨틱해졌어요. 로맨틱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보시면서 어 나름 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거 쓰면 시원 씨가 다가오겠다 라는 마음 내가 이 아일랜드를 내가 이 아일랜드를 쓰면 어 티파니처럼 이뻐지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광고니까 많이 많이 까랑해주세요. 통하자 은행 운동화 문의 의원 이 도움an 소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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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